요새 자영업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이 망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빚에 빚을 내며 근근히 버티는 자영업자도 꽤 많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내놨는데요.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겠다. 노후 상가를 매입해서 싸게 세를 내주겠다.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송승연 부동산연구소 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문을 열기 무섭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꽤 많은데요. 현재 올해 들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만 해도 100만 병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졌고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은퇴하고 나서 수명이 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폐업하는 숫자도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창업하는 신규 창업하는 숫자도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폐업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는 입장, 피해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들의 폐업,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상권이라든지 영향력들이 상당히 많은 바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원인을 따져보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라든가 여기에 물가 상승, 또 동일업점 간의 경쟁, 또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임대료 인상에 따른 부담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하고 임대료. 이 두 개가 일일을 다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근무 여건을 좀 공간을 많이 쓰지 않고 사람을 많이 쓰는 곳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좀 많이 부담스러울 거고요. 예를 들면 PC방 같은 경우는 공간을 좀 많이 쓰는 거거든요. 면적을. 일하는 직원들보다는 이런 것들은 면적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폐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있어서 단순히 인건비다, 임대료다라는 것들을 좀 잘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담감들을 좀 해소해야 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그 사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자영업 대책으로 긴급 처방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한다는 건데 손님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우리가 자영업을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면서 경영적인 그 부분들 또 장사가 잘 되다 보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사실 욕심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임대료를 좀 올리고 자신의 이익을 좀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보면 자꾸 임대료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상권이 생기다 보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외부로 떠밀려 나가게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금액은 4억에서 6억 정도로 상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임차인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임대 상한을 하는 것도 9%에서 5%로 인하를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5년, 그 기간을 5년에서 좀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두 배 가까이 지금 10년으로 연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계약갱신요구권 청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진행을 돼야 될지 진행을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과연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이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3년 안에 폐업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년, 10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지금 3년 이하로 폐업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에서 권리금 거래할 때도 계약성 작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무라든지 시장에서는 80% 정도가량이 권리금을 보호를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임대 계약서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약 한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다, 10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금 거래에 대한 관리도 좀 투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임차인들이 앞으로 홍보라든지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좀 큰 프랜차이즈보다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반대편에서는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도 거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가 거의 임차인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임차인한테 치우친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세금, 부동산 세금에다가 또 임대료까지 규제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 좀 저하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임차인에게만 좀 힘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빈점포 활용 임대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지역들의 도시재생이라든지 노후된 곳들의 상가를 매입을 해서 좀 싸게 세를 넣는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손님들이 차츰 늘어나고 상권도 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실효성이 있는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도 또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네, 실효성이 지금 제가 봐도 조금 너무 막 급조된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좀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된다면 사업이나 정책이 좀 무너질 수가 있겠는데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은 공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대료만 지원을 한다면 공실이 생기면 시장이라는 것은 호황이 된다면 임대료가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또 공실이 생긴다면 임대료가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실이 생기는데도 이런 지원이 생긴다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꼭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 자영업자보다는 임대인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분배 목소리가 상당히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향후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혜택을 받는 지역들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 지역별로 건물들의 마찰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에서는 아니 빈 점포는 이유가 있으니까 빈 공간인 건데 그거를 세금으로 임대를 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임대인을 오히려 그냥 혜택에만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처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고민도 깊을 텐데 단순히 이렇게 땜질식으로 처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떤 대책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좋은 점 부탁드릴게요. 요즘 시민의식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가보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협조를 많이들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권이 죽으면 임대인, 임차인 서로들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한다 하면 사실상 상권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이런 규제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담배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먹방을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들에 대한 등록 여건이라든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고 점포를 좀 내주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경제 여러 면에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정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